야! 왜 이렇게 장난을 안 받아? 어? 나 찾아간 거야? 야...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야... 주무원 나가서 얘기 좀 하자. 응? 그래. 가서 얘기 좀 하자. 호도가 떠지 말고 여기서 얘기해. 아무도 없구만. 주무원 얘기라고 그래. 뭐 하면 안 돼? 또 뭣을 시키라고. 이번엔 너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아... 아 이따 와. 안 가 안 가. 안 가 안 가. 여기서 얘기해. 아휴 지랄 첫범 나섰네. 공공지 나섰어. 살 빠졌어. 아휴 어떡해. 고생 많았지? 미쳤나 봐. 앉지마 징그럽게. 뭔데? 뭔데? 내가 대박 하나 찾았다. 무슨 냄새야? 아... 반주. 아휴 진짜 설레서 내가 자울러져서 반주를 조금 했어요. 무슨 반주를 똥이랑 먹었어? 냄새 왜 이래? 아 떨어져서 얘기해요. 떨어져서. 야. 가족끼리 이럴 거야? 어? 아휴 지랄 사전에 팔찌에 무슨 혈옥이라고. 우리 가족들이 너 만나지 말래. 아 그래? 왜? 어? 네가 애야? 초등이야? 나 이제 가슴 띄는 일 안 할 거야. 두근거린 빡지색이야. 밥먹어. 어. 내가 큰 거 열 짱을 어? 그것도 죄다 현금이고. 혼자 먹기 좀 버거는데. 밥 넣자. 밥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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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뭔데? 어떤 미친놈이 그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녀. 그 놈이 있더라. 어? 냄새 나는 돈이잖아. 냄새 나지? 그러니까? 우리가 먹어도 신고를 해? 못해? 못하지? 뭐지? 이렇게 써봤어. 아유 찰. 야 너 맨날 도박비 때문에 어? 쪼들려가지고 힘들어 죽겠어. 쪼들지 말고. 내가 너 한 방에 털 쪼들는 거 아냐고 지금. 그래. 안타깝다. 안타. 아이. 도대체 어떤 옷을 잡은 거야? 아 일단 가서 얘기해. 어떤 놈인데? 큰 거를 한 번 낼 정도 그렇게 하지. 그래서? 제때는? 응. 웃겨서? 무슨 일이야? 안타깝다. 안타깝다.